음 야 어 어 어 잠깐만 형 얘네 둘 모였잖아 얘네 둘한테 빵을 줘 어 큐로 던져 자 너네 많이 던져 얘네들도 그 인벤토리가 있어 얘들아 즐거운 그냥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막 본연형 그쵸? 그러면 알아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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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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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악 아! 아! 가보자 옆봉 2구멍 옆봉 2구멍 어? 어? 아! 아 그냥 자 우선 자 우선 자 나도 옆집에서 가겠다 이거 뭐야? 일어났는데 3명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 갑자기 짠 안 하고 나와 애들 냅두면 이제 좀 늘어 개체수가 늘어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막간을 짜투리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냐 응 책장이나 늘릴까? 아니 그니까 사탕수수 그래 미친동선 저기 찍고 가야겠다 미친동선 개먼 곳 돌아가네 진짜 리얼 미친동선 어 물에 들어가는 시가 아까워가지고 지금 열러가 응육 가족이 잘한 거 같아 이거 볼 때마다 속이 타는 거 같아 뼈따기를 한 번 몇 개나 갈아보자 가는 거 어떻게 알아? 이게 갈? 응 마법의 뼈가루 어? 어? 아 잠깐만 얘네 뼈가 뼈가루가 안 통갔나?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야? 지워버리고 싶네 진짜? 아니 묘묘기엔 됐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지질래? 꽃중심이 깐 것 봐 아니 계속 앉아 뼈가루 도움 돼 도움 되는 거 무조건 있어 언젠가 쓰겠지 도움 된다고 어이씨 도움 되는데 자꾸 니가 모르잖아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 도움이 된달까 아니 걔 병신처럼 알려줘 감자맛 감자맛 조지자 그래 감자맛 넣을게 어디다 만들래 여기 아니 씨팔로마 그 여덟개로 니 먹고살 수 있게 중앙은 뚫어야 돼 여기 뚫어 그리고 여기에 물을 넣어야 돼 어 잠깐만 지금 말랐잖아 말라 비틀어지고 있잖아 애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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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다 땅 망하고 있잖아 그럼 미리 먼저 이거 해준 거 아니야? 그래 상관없어 난 미리 알려준 거야 자 삶 말고 퀭이란다 아아아아아 씨팟 뭐야 이거 이거 뭐야? 다진흙 아 뭐야 별거 아니었네 어 난 또 ㅈㄴ 잘못한 줄 알았네 아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쫙 만들어 자 감자는 뼈가루 먹을 수도 있는 거야? 어 근데 먹지 말자 익히고 먹어야 돼 어떻게 해? 놔 아니 그냥 웃으려 버리지 말고 어 그러면 밑 밑 딱딱딱 그 책 딱딱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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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는 하나 이거였나? 어? 아 아 나 어 아 아 반대였네 이 새끼 내가 말했잖아 이 새끼 저 또 모른다고 독서대를 설치하지마 하지마 하지만 여기서 설치하는 거 아니야 우린 주민을 사서로 만들려고 독서대를 한 거고 아 그래? 어 그래 아 쓸데없는 저 하나하나 두는 저 시간 시간 아 그거 몇 초 안 돼 근데 네가 절같이 알려져가지고 독서대를 이상하게 만든 거는 몇 시간 되는 거고 팩트는 이거 시작하자마자 에메랄드 거로 광부 광산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음 엄청 가까이 갈 거야 어? 어? 전 찍겠다 아 해 이게 중요해 아 찐수성이야 야 아 찐수성은 뭐야 어? 찐수성은 뭐야 찐수성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해연 빨리 치는 걸로 아 그거 물갈퀴인데 물이랑 물이랑 치는다는 거 아니야? 해저 탐험할 때는 필수긴 해 독서대로 나온다 그럼 얘 백술대원을 다시 보면 어 다시 설치해 니쌤 말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루 종일 해야 돼? 어 하루 종일 해야 돼 수선 숙었을 때까지 이 새끼 계속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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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뒤로 갔잖아 이미 갔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너 뭐야 아 아 씨X 버려 야 방금하고 야 씨X 거짓같은 것만 나오네 야 어? 잔다 형도 자 그냥 밤에 와 아 씨X 밤이어서 그런다고 자라고 그냥 가서 배워 어 아 씨X 기름이 아 버려 ひ으읍 여기에서 저기 떠낸다고? 수선 그 allí야 근데 나도 여기 인권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 오와아아아아아아악 아 오 Lightning 됐어 냅둬 이제 됐어 됐어 얘 인권 없어 그냥 이제 너는 수선매니아 에메랄드 16개를 구하면 되는거지 21개 어? 됐다 어? 아니 밖에서 얘 졸라 귀엽네 얘 침대에서 뛰어논다 잼민이네 잼민이 잼민이 침대에서 뛰어노라 방방 뛰어 저기 저기도 3개짜리 있네 여기는 안심어지니까 저기 심으면 되겠네 아니 그냥 이거 아예 그냥 흙으로 할까? 시원 맘대로 해 내가 말한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여기서 또 흙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일자로 물을 가로질러서 너 말할 때 부사가 존나 많아 그래 ㅅㅂ 존나 간단히 말할게 아니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여기 흙 여기 물 여기 흙 이해 안돼? 일자로 쭉 여기 물 아니 그니까 아 씨발 답답해 한 번 봐봐 아이 야 아 씨발 답답한 놈아 이렇게 하라고 아 씨발 Q가 왜 눌려? 아 일자로 11자 11자 아 11자라고 여기 11이 있어야지 11이 11 같은 소리라고 한 잔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거래할 거 계속 만들면서 그 에메랄드 모아서 책 하나로 수선을 만들면 돼 특별 취급 특별 취급 준비한 물건은? 어? 그러면 그때 했던 게 레벨을 올려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얘를 위한 침대도 하나 만들어주자 혹시 모르니까 누울 수 있는 공간만 봐 준비한 물건이 없는 준비한 물건 야 준비한 물건은 했는데 그냥 그새 받고 있어 사람이 뚫고 가 뚫고 바로 싸 점프가 왜 안 돼? 침대니까 야 탈출한다 아 아 아 씨발 진짜 다시 올라가 아 제발 가줘 나 힘들어 다시 가라고 다시 가라고 아아 개새끼야 아 씨발 개 답답하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것도 못하냐 다 어 가자 뭐야 저희 저희 한번 점프해야 돼? 아 아니네 아니네 뚫려있네 뚫려있네 내가 뚫어 놨어 어? 와 씨 바 정말 이거 반칸? 어 아니 반칸도 못가? 반칸은 못가게 막아놨나봐 아 헬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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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뿌셔 야 이 씨발 진짜 배뿌시라고 아 이걸 몰랐네 원하는 거래품 나오면 그냥 하나를 사래 하룻밤 지나면 리셋된데 하실래? 작을 해두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아 그래?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또 이걸 알고 어 도와줬네 그 친구도 이런 일을 겪었을 거야 하하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말도 안 해주고 징글벙글 준비한 물건은 하러 왔는데 그 준비할 물건이 달라져있어 하하 하하 아 아니 근데 떠는데 수선이 막 42지랄이면 나는 나는 이 새끼 죽일 수도 있어 하하 하하 여기서 뒤주에 가둬가지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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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진전이 없다 하하 그거 누구 때문일까?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하하 근데 니가 개뻘짓만 개뻘짓만 안 했으면 아이 내내 보시라고? 아니 탈출만 안 시켰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아니 탈출이 탈출하는 시간보다 지금 이 리셋말 하고 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아니야 탈출하고 더 오래 걸렸어 나 시끄러워 새X야 빨리 거래놔 종이로 종이로 옮겨 빨리 만들어 하루 지나기 전에 아 얘네 뭐해 여기 정모중이야 아 아 종대 종 딴 데로 옮겨 얘네 종 주위에서 있어 아 그래? 진작에 말해야지 종을 한 저 어 어 여기까도 어 준비한 물건은 막혀 있어라 나이스 알게 와 아니 다 사 다 사 어차피 지금 사기면 20개잖아 어 괜찮아 야 20개면 개 싼데? 수선이? 아니 우리가 그 저기 뭐지? 했던 것 중에 제일 싸 아니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싸다고 수선이 26개인가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 시끄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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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짓은 그 섹&신을 뭐지 그 이 아 먹기 으 으 으 으 으